안녕하세요.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 윤영식이라고 합니다. 제가 부를 노래는요. 사람아 멋진 사람아고요. 자기 인생에서 어떤 사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노래입니다.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거친 세상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또 왔을까 사나이 가슴에 품은 정열 받쳐왔었기에 힘이 들 때마다 좋은 사람 보내주었고 고여버린 인생 나조차도 두려워진 맘 사람아 멋진 사람아 뜨거운 사람이 되어 이제부터 나 불꽃같은 사랑을 하리라 사랑아 멋진 사람아 뜨거운 사람이 되어 이제부터 나 불꽃같은 사랑을 하리라 나 불꽃같은 사랑을 하리라 나 불꽃같은 사랑을 하리라 나 불꽃같은 사랑을 하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